Q. 여기 있는 지가의 맞아매 Q. 여기 있는 지가의 맞아매 Q. 여기 있는지 근데 나 여행 왔는데 지금 다 따라와서 같이 놀러 온 거 같아. 솔직히 마음에 드는 부분 너무 많은데 비연디의 개인 하늘처럼 나도 바뀌겠지. 이제는 그리움이라는 순간 나무도 복척이야. 이 노래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너무 많이 들었지만 오늘의 가을 기쁨이 그냥 창 밖을 보고 있을 뿐이네요. 이렇게 쓸쓸하게. 안에서 밖으로 보는 창에 천살이 이렇게 있잖아. 엄청 쓸쓸한 느낌이야. 그런 날씨가 지나면. 어딘가 살고 있을 너를 떠올리는 날. 아닌 척 묻어나게 내 삶을 사는 내가. 어딘가 어색하대도. 그럭저럭 살아갈만해. 가끔 견디기 벅찬 날도. 너 없는 거린 조금 낯설지만. 루비 촬영 둘째날. 후잇! 내 뒷는 발걸음이 단절해도 괜찮아. 이러다 언젠가 누군가 함께 걷겠지. 이렇게 멋진 날씨 속. 저 아까 노 젓는 거 봤어요? 저 노가 아니라 대걸레, 대걸레. 밀대걸레. 비용 뒤에 괜한 하늘처럼 나도 바뀌겠지. 아니 이걸 어떻게 가요, 이걸로? 하나하나. 이 계절만. 다음 촬영 장소로 고고! 점프! 도착했습니다. 두 번째 촬영 장소예요. 둘째 날의 두 번째 촬영 장소는 아주 뜻깊죠. 투투니까요. 티비야. 뭔 소리야. 은하. 다운 facil. 여행. 이만. 두 번째 촬영. 언젠가 누군가 함께 걷겠지 이렇게 멋진 날씨 속 거리를 원 파인 데이 사랑하던 연인이 헤어지고 문득 어느 날 날씨가 좋은 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하면서 위로하면서 이제는 내 곁에 없지만 전 여자친구를 축복해주는 그냥 너 잘 살아라 나도 잘 살겠다 뭐 이런 얘기 좋은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노래입니다 어딘가 살고 있을 너를 떠올리는 날 아직도 무담하게 내 삶을 사는 내가 어딘가 어색하대도 그럭저럭 살아갈만해 가끔 견디기 벅찬 날다 너 없는 거린 조금 낯설지만 괜찮아 내딛는 발걸음이 당첨해도 괜찮아 이러다 언젠가 누군가 함께 걷겠지 예 난 잘해 다음 장소로 도착 마지막 촬영 장소에요 못 편집하지 마요 못 편집해줘요 독일의 상징이죠 브랜덴브르크 문 앞입니다 그게 뭐라고 고장 사랑하는걸 호숫가 있잖아요 호숫가에 있는 카페 그게 거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숨겨진 재능을 또 발견했잖아요 노젓기 참 좀 뜻밖의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뮤지컬은 무대 연기이고 이건 또 카메라 속으로 담아야 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찍으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사실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좀 버벅대기도 하고 정말 많이 버벅대기도 했는데 스태프분들 그리고 또 감독님들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우리 여자 배우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잘 끝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틀 수고하셨습니다 날씨 좋은 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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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